자 우하하하하하 이야 오 한 마리 들어갔고 오 두 마리 들어갔고 오 좋아좋아좋아 오 야 들어봐 들어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빠 거기 길이 있어요? 아니 들어가는 겸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래요? 원래 물고기 잡을 때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지 고라니를요? 아 그러네 이게 뭐야 고라니 다리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징그러워 아빠 해보실래요? 자 오늘의 빠루지는 아버님께서 운동 좀 한 번 해보자 힘드시면 바꿔드릴게요 아빠 어 여기 요거 요거 부터 대봐요 야 이거는 베킨 것 같은데 베켰어요? 어디 아닌가? 이 옆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물 잠깐만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있어? 여기 어디? 예 물고기가 아 낙엽이구나 낙엽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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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들어왔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얘 안 들어갔다 뭐야 얘 여기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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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엑셔라 껍지구나 ㅎㅎ 야 쉬리! 퉁가리 두 마리 여긴 퉁가리가 많아 그러니까요 와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와 고마모하네 오 한 마리 들어갔고 오 두 마리 들어갔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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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들어오세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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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뭐야 핥아머리 들어갔는데 엄청 들어갔어요 요기가 모여 있었네 그러니까 껍질 오 씨리 기름종개인데 이거는 살려줄게요 보호종개다 보호종개 기름종개 귀하니까 살려주는게 좋아 기름종개가 이렇게 많네 엄청 많아요 이건 보호해야될 종이라서 기름종개 조우좋아 살려주겠습니다 바로 아우 지렛대질 했더니 땀이 삐질삐질 나네 땀이 많이 난다야 아유 날씨가 이렇게 푸는 겨울 날씨가 어우 저 올라간다 저 위로 시리도 오우 막 올라가 막 올라가 엄청 많이 올라가 저 떠올라간다 떠올라간다 돌멩이 올라갔다 돌멩이 왜 거기 올라가 있지? 좀 더 들어 볼게요 좀 더 들어 볼게요 해봐 다 들어 보죠 다 나간거 같아 얘 시리바 씨네 이야 시리바 씨네 사이즈도 엄청 커 봐봐 시리가 막 도망가 이게 돌멩이 이러도 막 올라갔어 떴네 여기 떴어? 어 퉁갈이 있어 퉁갈이 있어 어 퉁갈이 있어 퉁갈이 있어 어디보자 어디보자 퉁갈이 퉁갈이 이쁘게 생겼다 퉁갈이가 이쁘다 퉁갈이 여기 특징 빠가사리가 없다 빠가사리가 없다 빠가사리가 없네 하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안에 고기가 있어 밑으로 떠내려 온다 이쪽으로 족대로 저기서 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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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었다 하면 대박이다 이거 넣어 이렇게 너무 커요 뒤집어 있어 딱이 걸렸어 딱 할게요 걸렸어 해봐 오 야 이거 완전히 대박 가게야 오 야 이건 아 아까 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자 오마아 어우 이거 봐 에이 좋아 우와 모래가 한가득이야 모래도 잡힐까? 모래가 한가득인데 고기도 엄청 많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야 그거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야 대물 꺽지 봐 대물 꺽지 꺽지 엄청 크다 여러분들 한 17cm 정도 세네 야 이런거면 엄청 큰거지 이야 진짜 큰 이정도면 큰거에요 이야 시리 큰거 봐라 야 시리 큰거 봐 와 시리 와 시리 엄청 크고 와 시리 엄청 크고 샀까? 어휴 뭐야 저기 어휴 어휴 뭐가 막나와 이 조그만둘에서 저 툰갈이 밟았어 무핡 이야 even 와 여기 툰갈이 밟이 어휴 아휴 이제 이다 논란 aquí 오우 더 해봐 어휴 여봐 기죽고 있어야지 저 옆으로 와 물통이 빠져나간다 돌이 크니까 됐어 가져봐 아휴 이거 뭐야 야 배가사리가 잡혔네 배가사리가 사이즈도 크다 와 뚱땡인데 어 배가사리가 사이즈가 크네 야 그래도 여기 엄청 많이 있었네 어 아 이거 크다 돌이 너무 요쪽에 와서 한번 해봐 왼쪽에 흔들리는것 같기도 하고 어 오오호 옆으로 샌다 옆으로 오우 여기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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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났나 엄청나 이야 엄청나 엄청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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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야 뭐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야 아 힘들어 들어옴 척 이씨 오우 올라갔다 내려오는거요 고기들이 와 들어볼까요 좀 들어봅시다 아빠 여기 보고 어디 봐 오우 뭐야 뭐야 야 무진장맞다 무진장맞아 개구리 살려주고 여기 알개구리 또 있네 가운데 진짜 리얼 알개구리 배주 뒤집어봐 리얼 알개구리 종개 살려주고 너는 진짜 보기 힘들어서 살려주는거야 보기 힘들어서 살려주는거야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자 부어주세요 오늘 얼마나 잡았나 한번 천천히 자 우하하하하 이야 그러니까요 엄청 많다 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이 잡았다 이야 꼭지가 크긴 크구나 일단은 대물꼭지부터 대물꼭지 야 엄청 큽니다 대물꼭지 이야 이게 이렇게 커 그러니까요 손바다 손바다 20 18, 19 정도 되는 사이즈 큰거에요 이게 물살 때문에 좀 좀 울려서 물에 잘 담가가지고 이야 사이즈 좋은 놈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껍질 시리 시리 시리들이 이렇게 싸이죠 그러니까요 시리 배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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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일명 똥꼭이 똥꼭이 시리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툰가리 툰가리는 사이즈가 큰거에 그렇게 안보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작다 살려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아우 다 시리 때야 그러니까요 시리 물이 그렇게 깨끗한겁니다 여기가 이야 사이즈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요 시리 우와 크다 크다 자 우리 작은 물고기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툰가리들 봐 툰가리 잘 가네 조심히 가요 우와 잘 간다 잘 간다 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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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기지 Hub